오우, I got a new one for you I like that, I'm about to do it for you I like to break it down This joint has got me open 안녕하십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이렇게 표정이라고?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어머, 소민아! 왜 이러는 거 얘네들? 내가 답답해서 소민아, 너 오늘 선물이야? 선물 그 자체다 선물 그 자체다 날 가져요 나 진짜 너무... 날 가져 날 풀러 야, 나한테 이러지 마 근데 오늘 또 나올 게스트가 유출이 됐어요 제가 보면 소민이 의상 보면 알거든요 난 정말 몰라 봐봐요 잠깐 전 몰라요 아니, 근데 난 정말 배우 쪽이야, 가수 쪽이야? 둘 다 하시는데 오? 아, 이제 둘 다 하는 걸 보고 아니, 근데 나는 소민이가 이거를 민주한테 이거를 전해가지고 위주에 참여! 너 옷 잘 입고 아니, 근데 나는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힘을 잔뜩 두고 오래요 언니 오늘 인사했는데 언니가 오늘 재림 주고 왔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왕리보내달고 왔어 제일 다르게 입고 왔어 오늘 좀 달라? 아이돌이야? 아니요, 나 오늘 베스트하고 난 오늘 나야, 오늘? 엄청 팬이래요, 미치다 누구지? 아, 근데 저기 오늘 둘 다 잘 안 될 거 같은데 조금만! 아니, 맞네! 조금만! 아니, 맞네! 아까 나는 살짝 빠져네 조금만! 아니, 맞네! 장상희, 장상희! 조이상희! 나 사돈 좋아해요 놀라워! 나의 브로우, 우리 상상희! 상상희! 예술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상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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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희 상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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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희 어머, 깜짝이야 나를 여는 사랑 중에 사랑 중에 사랑 중에 산송가 나라야 사랑 중에 산송가 나라야 나라야, 근데 댄스가 왜? 우리 댄이 됐어 전산을 찾아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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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할지 우리 상희가 이렇게 왔네요 감사합니다 성철이와 또 더불어서 한예정 또 전설의 1공학과 성철이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동기입니다 동기야 상상희, 상상희가 과대 과대 과대, 과대 인싸였네 전형적인 과대상이에요 아니, 리더십이 있나 봐 아니, 정말 학번에서만 과대였지 그냥 뭐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잠깐만, 머리 여기 뭐 묻었다 엄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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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까 언니 스타일 아니라면서요 야, 너도 가만 보면 너도 참해 얘도 가만히 있는 거 봐 얘가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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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광고만 광고 진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엄친 거기에 선호 나오잖아 아, 맞아 맞아 김선호씨가 나와 야, 김선호야 이상이야 야, 김선호야 이상이야 김선호야 이상이야 어떻게 엄마, 아빠? 어떻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고르라는 거 같은데? 아, 좋아 좋아 상협이가 좀 상희하고 좀 치나요? 아, 좋아 진짜? 진짜로? 우리 상희 아, 저 형제옥스 드라마에서 아, 그랬나? 오늘 형 본다고 해서 그때 머리 느낌 내려고 약간 5대5 느낌 내려고 진짜 형, 여기 너무 형, 여기서 너무 고통받는 거 같아요 아, 좋아 둘이 얘기하네요 아니, 개석지마 주제나 빨리 말해요 좀 친한 게 너무 좀 별다 그치? 오늘의 주제 뭔가요? 난 그때 송소리부터 너무 생각하네 아, 아 근데 오늘 오빠, 상희 씨의 얼굴을 보세요 근데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긴장하고 상기 돼 있는 거 같은데 아, 갱념기인가?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덥지 오늘? 근데 소민아 유동은 이쪽을 안 봐, 오늘? 나 진짜 오늘 안 해, 근데 진짜 이 톡수밖에 안 보여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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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지금 상희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많이, 많이 별로예요? 많이, 많이 별로예요? 많이, 많이 별로예요? 멋있어, 멋있어 아니, 멋있어 아니, 멋있어 아니, 멋있어 아니,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상희가 얼굴이 빨개졌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봐라 하네 아니, 나는 봐라 하네 형, 나는 괜찮아 아,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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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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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괜찮아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라도 아니, 상현 선배님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리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군가 게스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뭔가 더 신경 쓰이게 옷을 입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본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상희가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소민이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혼자만 그러면 너무 튀니까 미쳐 자,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랐던 아무것도 몰랐던 미주는 언니, 그래요? 네 자, 갑자기 소민이 아, 코 잔뜩에 잔 땀이 맞아 자,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거 뭐야? MBTI요? 저 해봤는데 잘 기억 안 안 나고 내성으로 나왔어요 노가 아니에요? 외향적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바깥 모드가 딱 이게 길러진 사회성인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겠죠 혼자 있는 거 좀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 야, 너무 유직해 보여서 길러진 사회성 멋있다 내가 IFSP인가 그런데 아, 어, IFSP 똑같은 거야, 미주랑? 네, 저는 똑같은 우리 오빠 닮았어, 미주랑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아?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아? 아니, 안 닮았어요 말할 때 닮았어요 네 아이돌 인생이 성격이 달렸어요 야, 근데 미주가 입이 조금 튀어나긴 했구나 살짝 나왔어요 입이 조금 튀어나긴 했구나 살짝 나왔어요 네? 너 살짝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재석이 오빠 딸이라고 한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아니요? 저 사실은 살짝 보면서, 미주 보면서 누구 생각했냐면 나은이 엄마 정은이? 어, 하고 좀 약간 비슷해 향수님? 느낌 없어? 나도 칭찬인데 닮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는 약간 느낌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여기 단체씩 가자름 있어요 상희야, 상희야 꽃 좋아해? 꽃이요, 좋아해요 이 꽃 어때? 이 꽃 어때? 이 꽃 어때? 미주꽃 향... 향기로워 보입니다 됐어, 안 해, 안 해 향기 없는 꽃이에요 아, 근데 나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뭐가요? 미안해 빨딱빨딱한 이마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나는 이게 내가 병이야 나는 빨딱빨딱한 이마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앗 머리 내려놓을게요 아, 너무 웃겨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할 힌트 게임은 음식 따라 쿵쿵따 그거 뭐야? 음식 따라 쿵쿵따? 임창정 쿵쿵따 덩어리 이조개 끝말잇기 나 광수 이겼어 끝말잇기로? 나 저 끝말잇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오빠 잘해요 예스! 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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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쿵 마지막에 음식이 흔대기 아픈 구 쿵쿵따 구렁이 쿵쿵따 이상이 쿵쿵따 이상이 옆 이상이 옆 옆구리 옆구리로 멈추게 옆구리 피aupt이야 내가 미안해 아니 나를 왜 죽일라고 그래 그래 왜 그러냐 사과해 두 사과해 미안 쿵쿵따, 쿵쿵따! 음식이 이름대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음식이 이름대기! 햄버거 쿵쿵따! 거인이다! 거인이다! 거인! 야, 거인이다! 경호가 뭐였어? 거슬기! 거시기? 거인이다! 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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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숭꿍다리 꿍꿍따 마지막에는 흠식이대기 이미주 꿍꿍따 주사기 꿍꿍따 기찻길 꿍꿍따 길동무 꿍꿍따 무다리 꿍꿍따 이발소 꿍꿍따 소나무 꿍꿍따 3,2,1 무생채 흙쿱따 시간이 먹 Gobboxing 상이이의 말에 굉장히 힘이 많이nder다 왜요? 너의 말투가 주는 거 힘이 있어 오빠 목소리가 좋아요 그냥 정말 진심이 많이 묻어. 너 되게 촉촉한 말을 쓰는구나. 근데 약간 눈이 촉촉하고. 너 되게 카스텔라 같아, 말이. 폭신폭신해. 어, 말이. 제가 약간 충청도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청각에서 미각이 느껴지긴 처음이야.